카드 또는 생선을 빠르게 넣어주십시오. 카드를 읽고 있습니다. 처리 직권을 쓰는 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십시오. 상금을 단추려서 넣으시고 확인을 눌러주십시오. 지폐를 세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고객님께서 투입하신 현금을 수수료가 처리 중이여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카드와 연수기를 받으십시오. 시중의 물건을 어떻게 확인해 주십시오. 카드와 연수기를 촬영하시는 분의 주소입니다. 시장당일이 공성안일이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해서 이번주 중에 현금으로 입금된거는 모았다가 일주일 단위로 입금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번 저번째 번 돈은 이제 다 주문이 나갔으니까 입금도 하고 대자료 들어온거에요 들어온거지만 아무튼 또 한주를 또 어 돈 벌러 가야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뒤편이라고 했는데 구신 여긴가? 아 이게 신주소 구주소를 구주소 신주소 구주소 여기 건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아 여기 차 되게 편하게 되는데 이게 차가 96 다시 오디오 아 봐야겠네 아 여기 차가 양쪽에 되어있으니까 이거 주차하기가 안 좋은데 아 주차를 하고 차를 앞에다 댈 수 있어야 이게 혹시 아닌데? 맞어 이거? 가야겠군 가보자고 불목들은 네비가 집을 잘 못 찾죠 아 다시 고객님과 통화하고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뭐야 갑자기 큰 차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아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 어려워 아이고 일단 주차를 해보자 전방에 연속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혹시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막힌 데가 어디에요? 여기 뒤에요 뒤에요? 그러면 차를 반대로 돌려야돼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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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게요 김기와 이 건물 전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 여기 소재구가 되어있었죠 아 여기 여기서 지수장 하나 또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저기는 저기는 멀쩡해요 그쵸 여기서 안 나간다는 거지 알겠어요 여기 혹시 수도 밖에 수도 물 없나요 수도꼭지? 저기 안 돼지 수도인데요 어디요? 여기요? 네 거가 뭐가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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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수도 물 거기서 껴가서 쑤시면 돼 아 저거 예 예 그래겠네 네 라데 스스로 한 번 멀쩡해요 네 네 네 다 풀어야 돼 풀라서 빼야 돼 곧 곧 곧 곧 알겠다 여기가 소재고 오네 소재하고 대장할 것 같지는 않고 여기가 소재하고 대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소재하고 대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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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소리가 안 나잖아요. 여기가 기름이 있는 거예요. 여기 구간이.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가 지금 막혀서 구간이.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세요. 여기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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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요. 나오세요. 다쳐요. 나오세요. 누구. たistle. 나오세요. 아니, الم木 после несколько learningszz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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j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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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rdo osvww. 기름을 다 건져내야 합니다. 이거 보세요. 왕관이 보이세요? 기름이요. 그러면 이 층에 물이 잘 안내려가는데 영물이 잘 안될까요? 그럼 이 층에 건조건가 어떻게 되죠? 이 층에 거기서 바꼈으면 여기로 물이 안 내려요. 물이 나는데 아시겠죠? 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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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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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여기 나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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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거보다 1층 겨울 겨울 공장 1층 겨울 근데 관이 울리 정도면 완전 막힌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더 뚫어야 돼요 이거 청소해가지고 네, 딸러 들어가니까 네, 딸러 들어가니까 하나 더 뚫어야 돼요 하나 더 뚫어야 돼요 옛날에 집안에 있는 괴관은 작기 때문에 많이 못놔요 그나마 관이 잡지가 않아서 그나마 버티신 거예요 그나마 관은 크게 났어요 네, 막혔어요 네, 막혔어요 한번 더 뚫어야 돼요 뭔가 erst 네, 먼저 마지막으로 전혀 없는데 아무튼 아우 잘 빠지네 잘 나와 어차피 여기는 굳어있는 기름은 다 빠졌어요 아까 배송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따라 내려가는 거 아 물 잘 빠졌어 아 지금 물 틀어갔어 저 잘 나오잖아요 아 이거 진짜 여기도 모아줄래요 빨리하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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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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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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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우우우!!! 아 이곳으로.. 어.. 아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멘트 먼저 하려구요 아.. 어.. 오전에 와가지고 아 일단 버스차 현장 아 잘 마무리 했습니다 굿! 굿! 어? LED가 왜 나갔지? 일단 오늘 오전 작업은 끝났고 아 오후에 또 하수가 한군데 들렸다가 아우.. 동략 깼어가지고 일단 들어갔다가 어.. 해소 좀 하고 아.. 들어가도 해소야 돼 이거 아.. 옷도 갈아입어야 돼 박혔어.. 사람은 힘들게 일해야 돈을 또 잘 받을 수가 있겠죠 아.. 어.. 시원해 아.. 개운하다 아.. 개운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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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잠그고? 네 일단 오늘 오전 작업도 어.. 굿!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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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